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3일 방송입니다 한 번 입력되면 좀처럼 변경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두고 자주 입에 올려내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고집이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신념이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정연설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각과 관점으로 경청을 합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한국인의 삶과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부분입니다 질문 던지겠습니다 대통령의 중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펼치는 어떤 경제정책이라도 실패나 실수나 실책이나 부작용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경제관이나 경제철학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에도 그 부분이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났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부의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됩니다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몇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큰 정부, 정부 만능주의, 정부 개입주의입니다 이런 신념은 표를 가진 그룹의 재정을 정부가 분배해주고 지원해주는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관통하는 황금법칙은 노동, 산업, 기업, 규제, 재정 등에 관련해서 철두철미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큰 휴유증을 낳게 됩니다 그 휴유증을 어느 나라든 간에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조조정 없는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라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휴유증, 부작용은 어떤 것이냐 첫째, 재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둘째, 공공부문의 확대에 따라서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증가됩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확대에 따른 낮은 생산성이 지속됩니다 넷째, 구조조정 자치체에 따른 자원의 낭비가 일상화가 됩니다 다섯째, 국가 부채가 급증하게 됩니다 여섯째, 재정건정성 악화에 따라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이에 맞물려서 경제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정부와 정부 만능주의와 정부 개입주의를 신봉하면서 궁극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대중영합주의가 나을 수 있는 휴유증입니다 결국 국가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대통령의 주장을 들으면서 성장률이 1%인 나라에서 재임기간 동안 매년 9에서 10% 정도의 정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한국은 저성장, 저출산, 장기 불황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역사상 남미나 유럽의 대중영합주의를 신봉했던 국가들 포퓰리즘을 활용했던 그런 국가들이 걸었던 길과 아주 비슷한 길을 대한민국에 걸어갈 수 있겠다 그런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국 한국의 미래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전망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